그 제약 바이오 기업 사실 제약 바이오 기업하면 전문 굉장히 전문적이고 일반 투자가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느 날 갑자기 뭐 임상 3상이 실패했다고 그래 가지고 주가가 막 폭락하고 이러니까 사실 굉장히 그 일반 투자자들이 당황스러울 텐데 그래서 이쪽 감독원 쪽이나 거래소 쪽에서 공시를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. 포괄공시를 시행한다 이러는데요 우선 포괄공시가 뭔가요 포괄공시가 중요 정보에 대해서 바이오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서 공시한다 이런 건데요 이게 2020년 금융위랑 한국거래소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포괄공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일정 부분 기업의 자유를 맡기다 보니까 업종의 전문적인 경영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결국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이 좀 제한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적용이 된 겁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코스닥에 한정된 거고 유가 집권 시장은 시행 대상은 아닙니다 강제는 아닌데 만약에 이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지정한 항목으로 공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 강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사실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늑장공시 아니면 날림공시 등으로 좀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제약바이오 섹터 신뢰로 좀 이어질지 시장에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좀 내용이 어떻게 좀 더 강화되나요 네 일단 사실 임상시험이 사실 핵심인데 임상 CRO 기업으로부터 이제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으면 그 즉시 이제 그날 바로 공시해야 된다 좀 이런 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냥 공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평가 지표 통계값 통계적 유의성 여부 등을 이제 구체적으로 공개를 해라 원래 이런 것들은 뭐 공시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언론사 보도 내용에 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1차 평가 지표가 뭐 충족되지 않았으나 뭐 어떤 부분이 좋았다 그러면 또 이제 언론에서는 그 부분이 좋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전문가들은 사실 1차 평가 지표를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다 좀 이런 얘기들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밝혀야 된다 공시에서는 이제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모든 걸 또 구체적으로 밝히면은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또 시장이 혼란이 있지 않겠냐 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좀 이제 오늘 시작된 거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뭐 라이선싱 아웃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련된 기술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명확해졌다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사실 뭐 이런 것들은 워낙 좋은 일이라서 사실 공시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가이드라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이전 계약 금액이 매출액이나 자기 자본의 10% 이상일 경우에는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산 2조 원 이상일 경우에는 5% 이상일 경우에는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정된 마일스톤이나 로열티 시출 이렇게 관련된 거는 당연히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약간 좀 이게 그레이 존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계약 상대방의 국적이나 설립일자 아니면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추가가 됐는데 사실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되게 굉장히 빅파마에 수출을 했을 경우에는 너무 좋은 일인데 굉장히 작고 아무도 잘 모르는 그런 바이오테크의 기술 이전을 했는데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계약 상대방에 대한 이런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입을 해라 이런 것들이 이분은 가이드라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일반 투자자가 투자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공시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 판단하는 걸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유강수 기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날 더 좋은 주제로 알겠습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